안녕하세요. 배우법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볼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Is this the right bus to go to the five-day market? 이 버스가 오일장으로 가는 버스 맞아요? 도민이 대답을 합니다. Yes, but it's not open today. 네, 그런데 시장이 오늘 열지 않아요. That's okay. I'm just meeting a friend nearby. 아, 괜찮아요. 저는 근처에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아, 네. 제가 언제 내려야 할지 말해줄게요. 네, 이번에는 대화 속 문장 안에 있었던 키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the right bus to go to the five-day market? 이 버스가 오일장으로 가는 버스 맞아요? 이 문장 안에는 Is this the right bus to go to? 플러스 장소에 해당하는 문법 포인트가 숨겨져 있었어요. Is this the right bus to go to? 플러스 장소? 하시면 이 버스가 이 장소로 가는 버스가 맞나요? 하고 질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화 속 문장 안에 있었던 키 패턴을 보도록 하실게요. I'll tell you when to get off. 제가 언제 내려야 할지 말해줄게요 했어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요. I'll tell you when to 동사 패턴이 사용되었었어요. 제가 언제 동사해야 될지 말해줄게요 라는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동사 부분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봤었던 키 패턴들을 이용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버스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맞아요? 하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Is this the right bus to go to the airport? 이렇게 장소 부분에 airport, 공항이라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 패턴을 통한 응용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언제 가야 될지 말해줄게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맞아요. I'll tell you when to go 동사 부분에 가다라는 go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Where do I get out for the algorithm? 수목원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돼요? 수목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lgorithm이에요. 도민이 대답을 합니다. It's not much further.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You are five stops away from it. 거기까지 다섯 정거장 남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 속 문장 안에서 키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I get out for the algorithm? 수목원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죠? 이 문장 안에서 보실 문법 포인트는요. Where do I get out for? 플러스 장소 패턴이에요. 어떤 장소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화 속 문장 안에 있었던 키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five stops away from it. 거기까지 다섯 정거장 남았어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문장 안에 있었던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요. You are 거리나 시간을 쓰시고 그 다음에 away from it 하시면 거기까지 이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배웠던 키 패턴들을 통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금능의 수욕장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하죠? 내리다, get up 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실게요. Where do I get up for 금능 beach? 하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까지 15분 남았어요.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You are 15 minutes away from it. 네, 15분이라는 시간에 해당하는 15 minutes를 중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边의 수욕장에 가려줍니다. Agree인에서 20분 남模型을 진행해 BILLION connect 가정 principle 해당, 연락, 연락, 연락I 저작하 Bend, 연락이chę,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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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롤,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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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해봅. 여기에서 잘 되어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t's okay. I'm just meeting a friend nearby. That's okay. I'm just meeting a friend nearby. Oh, okay. I will tell you when to get off. Oh, okay. I'll tell you when to get off. Where do I get off for the Arboretum? Where do I get off for the Arboretum? It's not much farther. It's not much farther. Oh, I see. Can you tell me exactly how far? Oh, I see. Can you tell me exactly how far? You're five steps away from it. You're five steps away from it. 네, 오늘은 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키패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